난 안감 왜 안감? 귀찮은 넌 감? 나? 어쩜 다음 얘들아!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너도요? 요란이 말 편하게 해 우리 친구잖아 19살 넌 좀 그래 뭔가 어렵달까? 근데 너네 오늘 뭐 있어? 우리 첫 투표하는 날이잖아 나 먼저 간다 네 들어가세요 안감을 이기는 가장 멋진 가닥 나는 투표하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갈 거지? 네